자 여러분 오늘은 바로 타란툴라를 한번 잡아볼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래보니까 뭐 삽으로 파서 막 잡을 그런 구멍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게 다 타란툴라 구멍인데 그 구멍을 한번 파서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떤 타란툴라인지 종류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지나 파지나 오 야 장고 여러분 얘네 독성이 약해도 독이 있기 때문에 모든 타란툴라는 독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요. 어 뭔가 본 것 같아요. 다리털 다리털 얘네가 얼마나 깊게 파는지 모르거든요. 종류마다 너무 달라서 여기 이쪽으로 갔어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약간 개불 느낌이네 이거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빼면 여기 또 있죠. 오 맞네요. 작네 불은 엄청 큰데 짱해졌어요. 어 그러네 그럼 작은 개체예요? 그렇겠죠. 근데 뭐 큰 게 들어있을지 작은 게 들어있을지는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인해서 찾아가서 잡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해보셨어요 이거? 저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가셔가지고 갑자기 팍 튀어나오거든요. 팍 튀어나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좀 더 아래쪽으로 나왔네요 구리. 그러네. 구리 여기 내려갔어요. 그래. 이렇게 추적해서 가면은 나오는데 구리 너무 작아졌는데 다른 거 팔까요? 보이시죠? 네. 맞지?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때 나와있는 거 봤습니다. 어 나와있는 거 봤어요. 이거 빵긴 할래요? 네. 구리 크다. 구리 커요. 어떻게 깔지. 어떻게 깔지. 처음에 어떻게 깔지. 구리 옆으로 까낼까? 그냥 아까 이거 저도 확 이렇게 잘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까 구를 방향을 찾아서 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물질 않죠? 아니요. 빵긴 물 것 같아요. 그럼 물려요. 파이더웬 오 잘 팠다. 오 깜짝이야. 네타나툴라 잡으면 눌통은 있죠? 아 여기 구리 있네. 어 구리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오 깊다 깊다. 깊어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오오오오. 형님이 이런 걸 확인하면서 한번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아래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팔을까요? 일단 한 번의 게 날 것 같아요. 와 진짜 딱딱합니다. 여러분 이거 흙이. 이게 숙소 근처에 숙소가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아마존이에요 여기는. 와 이게 숙소가 아니에요 진짜. 말만 숙소지. 이거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지. 오. 우와 굴이. 왜 이렇게 길어졌어. 여러분 굴이 너무 깊어요. 이거 지금 여정서 30cm 팠는데. 여기 나머지 여기 잔해 있지 않겠죠? 어? 얘는 또 여기로 다 있네요. 구멍. 어? 움직였는데 아닌가? 여기서 여기서. 꿀이로 가는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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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딨어 요. 여기만 Marvel diverse. nurtured in a large park. 딱딱. 이어져서 clin DVL WAR. 와 진짜 타란툴라 와 저 야생에서 처음 봐요 여러분 진짜 옛날에 막 키우고 해서 너무 재밌게 잘 키웠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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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 처음 보면 돼 야생에서 너무 새로운데 이거 바본류인가 보다 그죠 잠깐만요 이거는 암컷이고 우선 지퍼빵에 넣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땀이 잠깐 했거든요 어 근데 진짜 역시 야 역시 럭브르 나이스 타란툴라 잡았습니다 타란툴라 한번만 인 아마존 메이드 인 아마존 아 메이드 인 아마존 야 움직여봐 움직여봐 와 야생에서 진짜 타란툴라 보다 진짜 너무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네 근데 빨리 잡아야지 얘가 기분 상하면 펼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우와 너무 신기해 이거 독립 보이시죠 이거 물리면은 진짜 장갑 다 뚫립니다 여러분 우와 왜 안 걸어갈까 우와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 어 근데 너무 얘네들이 비싸게 생긴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 바본류 맞는 거 같은데 바본류는 맞는 거 같은데 미동적일 거 같아요 한국에서 저 이런 애 처음 봤을듯이 없거든요 야 나와 야 나와 지금 다리 하나 걸쳐있거든요 여기 땀이 비오듯이 괜찮아요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 크다 크다 오 크다 오 오 예수 컷 같다 그죠 아우 이야 이야 암컷이요 암컷이요 여러분들 파란틀라 맨손을 잡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우와 왜요? 어 쌀벌해요 사냥했어 뭘 그래 우와 야간에 오면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우와 대박이네 진짜 뭐 먹고 있네 네 우와 신기하다 오 여기 탈피하고 있어요 여친가요? 오 여치네 음 아 굴을 보는 거다 오 이제 굴을 찾기 시작합니다 엉덩이에 붉은색 털을 봤을때 엉덩이에 붉은색 털을 봤을때 엉덩이에 붉은색 털을 봤을때 어 피꼬레기 스파이던가 아 노보 타나틀라를 안한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한데 맞을거예요 제가 아마존 타나틀라 쳤을때 어 이 친구가 나왔 거든요 맞을겁니다 네 네 네 친구가 수컷 여기 보면 여기 튀어나와있어요 검은색깔로 보이시나요 아 그러네요 네 수컷입니다 다리가 엄청 길죠 아까랑은 다릅니다 아까 암컷이 다리가 짧은거 같은데 오우 캡틴 땡큐 옆에 형씨야 예사님이요 조심해 조심해 포이즌? 네, 너의 죽을때 1시간 1시간? 한시간 남았어요 죽을때 일어나 물려주세요 손이 한숨밖에 안 돼서 목술라 협동심? 됐어요? 얘 성격이 있다 나도 종료는 모르겠어 애널 종료네 여기 지금 귀뚜라미 큰게 있네요 와보니까 여러가지 종류가 있네요 와 여러분 지금 여기 침노림재가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빅사이즈에요 아 당시에 흥불했다 빵잎 와 빵잎 자 이 타르틸라 언제 이렇게 구워보겠어 그러니까 이 털에 다 녹여야 될 것 같아 다 녹았다 오 뭐야 오 그 흘린다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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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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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오징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거 먹으면 새우만 난다던데 아 진짜요 제가 듣기로는 자세히 보시면 지금 털이 불타고 있어요 엉덩이 털 좀 더 해야하겠어요 아 엉덩이 털 해야겠다 오오오 부어지는 건데 좀 약간 끓는대요? 끓는 소리 나지 잉잉 소리가 나요 자 지금 다리 털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거 다 해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여기 다리털 한 번 걸려 자 타 타 타 타 다리털 타고 있습니다 보이시여 오케이 꼬리 엉덩이가 터졌어요 끓어오르는데요? 끓어올라 물 살짝 약해야되요 살짝 일단 털을 다 태워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신기하다 진짜 여러분 탈은촐라를 태워서 내가 먹어보다는 게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팔잖아요 그죠? 응 천천히 할까요? 밥도 못먹을 거니까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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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은 렛츠고 땡큐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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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른 나랑 어떻게 해요 브리니? 원래 얘네는 뼈가 없는데 뼈가 있는 거 같아 어 그러니까 엄청 딱딱하네 딱딱해 엄청 딱딱해요 여러분 지금 만져봤는데 여러분 이거 장두가 뜯은 건데 살 보세요 통통한데요? 어 통통해 먹어봐 어때요? 무슨 냄새가? 고구마 냄새 나요 오 쟤야? 장두씨도 걸었구나 맛있다니까 츄베르 가다라니 츄베르 츄베르 He so cute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그 백반석 오징어 맛 하자 그 스케이드 스케이드 맛이나봐 진짜로? 오징어 맛이나봐 오징어 턱편 맛이잖아 오오 오오 아 츄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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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gues 아 Isto Anyone 1시간 cual 27년 그건데 처음이요 이거 보거나 에헠 이거 뭐 먹으면 어때? 뿌 자 뭐해서 referenced 1972 That's good, that's good. 오, 맛있다, 맛있다. 나와, 나와, 나와. 이야, 나이스. Can you try, can you try? Can you try?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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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You can try, you can try.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어, 다리 많아. You can try. You can try. Go, it's better. Too better? Too better? Too better? Too better? Good? Good? No? This one? I'm full. 오, 고수, 고수. 고수, 고수. 고수, 고수. 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 자, 한번 먹어볼게요. 고수, 고수. 고수,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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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원, 투, 쓰리. 슈.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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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뭐 먹었어요, 뭐. 고수. 허벅. 응, 축해. 오, 축해.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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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는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타란툴라까지 한번 먹어봤는데요. 작고 또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아, 진짜 나는 최고였어요. 제가 아마존에 사실 올 때 너무 고생이 많아서 아마존에서 나는 다시는 이제 처음 들어오고 안 오겠다 했는데 날이 갈수록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 프로뮤은 어떠신가요? 오늘 너무 좋아요. 저도 아마존에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 우리 일단 내일은 이제 낚시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봐요. 안녕.